엄마... 네? 꿈 아니지, 이거? 왜 이러세요? 진짜요. 이거... 진짜야, 이거. 진짜야. 엄마... 나 윤형이야. 안 무서웠어.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? 나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! 아니야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엄마. 아... 아니, 내가 밖에서 오늘 창피해가지고...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... 악마한테 보여주기나 눕팔려가지고... 그래서, 그래서... 엄마... 잘못했어요, 엄마. 나는... 시간이 많을 줄 알고... 엄마가 나를 기다려줄 줄 알고... 엄마가 나를 기다려줄 줄 알고... 아, 진짜 그대로네요, 엄마야. 아... 프라이데이. 이... 아리... 무슨... 아... 이... 감사합니다.